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강황국님이 지으신 파이어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페이지2북스에서 증정을 해주셔서 읽게 되었구요. 물론 광고비는 없습니다. 이 책은 젊은 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바로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3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파트1은 39세 신의 직장을 그만둔 강황국의 파이어 스토리, 파트2는 그들은 어떻게 남들보다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뤘을까, 파트3은 부자들이 공통점에서 찾은 파이어의 4단계 법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요. 파트1에서는 지은이가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구요. 파트2에서는 40세 미만 20억 이상의 자산 또는 자기 연수입의 25배 이상을 자산으로 구축한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었나를 20명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3에서는 부자들의 공통점을 설명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 시간에 볼 내용은요. 파트1에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3가지 필수 요소를 설명해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을 볼 거구요. 파트2에서는요. 가치투자계의 전설 1300만원을 50억원으로 불리다. 전설이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하트간 굉장히 부러운 투자자이구요. 그 다음에는 직장인 맞벌이 부부 14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다. 미국 배당주로 어떻게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구요. 그 다음에는 경제적 자유가 삶의 존엄을 준다. 이분은 창업자이면서 투자자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입니다. 파트3에서는 20명의 인터뷰를 통해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파이어족들의 공통점을 설명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 100억원을 모으는 3단계 비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살펴볼 거구요. 제가 투자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자는 투자로 완성된다. 투자 마인드, 주식과 코인 이쪽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만들 때 어시스턴트를 모집해서 어시스턴트가 도움을 주었는데요. 그 분이 파이어족과의 인터뷰 이후에 심경의 변화를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그 내용도 함께 볼 예정입니다. 제가 그동안 해외서적을 많이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이 책은 정말 한국에서 부자가 된 젊은 부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가셔서 모두 빠른 시일 내에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1. 39세의 신의 직장 그만둔 강한국의 파이어 스토리 35세에 가난하다면 그건 당신 책입니다. 수입, 지출, 투자의 삼박자 경제적 자유는 수입, 지출, 투자의 삼박자가 어우러져야 한다. 처음 1억원을 모으기가 가장 어려운데 이때는 지출을 줄이고 최대한 많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월급의 70% 이상을 5년동안 저축하면 아무리 흙수저라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장담한다. 상황이 어렵다면 50%는 저축해야 한다. 또한 저축을 하면서 투자를 꼭 병행해야 한다. 모든 일이 똑같지만 유능한 투자자가 될 때까지는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100세 시대에 이 경험은 최대한 빨리 쌓는 것이 좋다. 사회 초년생 때는 아는 것도 경험도 많이 없어서 팔 수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다 고만고만하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추가로 수입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보인다. 특히 요즘처럼 온라인의 영향력이 큰 시대에는 소규모 자본으로도 기회를 찾기 쉽다. 수입을 높이는 방법 첫째는 본업에서 돈을 확실히 번다. 그 후에 잘 풀리면 대박이 날 수 있고 잘 안되더라도 큰 타격이 없는 일을 해라. 전형적인 예시로 콘텐츠 사업이 있다. 콘텐츠 사업 말고도 요즘은 부업을 통해 부수입을 올릴 기회가 정말 많다. 유튜브에도 부업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공개한 영상이 많으니 참고하자. 어차피 안될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은 어떻게 했지라고 생각을 바꿔서 일단 배우고 따라해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다보면 점점 노하우가 쌓여서 자신에게 맞는 부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지출을 줄이는 법 가계부를 작성하라. 3개월 정도 작성해보면 어떤 지출이 필요했는지 어떤 지출이 불필요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이를 반영해 지출 목표를 설정하고 내 일상을 그 지출 목표에 맞추자. 충분한 돈을 모으기 전에는 부모님 댁에서 사는 것이 돈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동차는 돈을 엄청나게 잡아먹는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사회 초년생들이 기계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상품, 청약, 보험은 경제적 자유 달성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해지를 고려하자. 해외여행은 당신의 인생을 바꾸지 않는다. 대신 공원을 산책하면서 힐링하자. 친구들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봤자 별다른 효용이 없다. 당신이 명품을 들고 다니는지 아닌지 아무도 관심 없다. 어차피 남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자기개발을 하고 싶다면 이 세상 모든 교육콘텐츠는 유튜브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게다가 무료다. 그렇습니다. 제 유튜브에 있는 좋은 영상만 잘 보고 배우셔도 충분히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드는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다면 서서히 돈이 안되는 분야로 바꾸자. 투자를 잘하는 법.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룰은 다음 세 가지다. 룰 1. 철저히 검증된 전략에만 투자하라. 룰 2. 전략을 실행하는 중에는 절대로 전략을 바꾸면 안된다. 룰 3. 자산의 5% 정도는 뭐 아니면 도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 룰 1. 저자는 15년 동안 컨투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과거와 미래는 다르겠지만 백테스트를 통해 특정 전략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대체로 가늠해 볼 수 있다. 수차례의 백테스트로 검증한 전략에만 투자한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성공한 사람들이 사용한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는 검증된 전략이기 때문에 그거를 쫓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펫이나 여러 가치 투자자들이 성공을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치 투자 그리고 성장주에 투자하는 방법, 필리피셔가 한 방법이죠. 그래서 성장주 투자 이런 투자를 공부를 한 다음에 그대로 복제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룰 2. 이렇게 좋은 전략을 만들었더라도 투자자가 중간에 개입해서 전략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부분 투자 전략은 길게 2에서 3년 동안 잘 안 통하는. 수익이 나지 않거나 손실이 나는 구간이 존재한다. 이때 투자자 대부분은 전략에 주관적으로 개입하거나 전략을 아예 포기하게 된다. 좋은 투자 전략이라도 필연적으로 손실이 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계속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해서 투자를 해보는데 손실이 나면 바로 포기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거든요. 그러지 않고 이미 검증된 전략이라면 그거를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룰 3. 스타트업, 알트코인, 옵션 등 뭐 아니면 도 상품은 대박을 치면 수백배의 수익을 안겨줄 수도 있고 전액을 날릴 수도 있는데 이런 투자를 총 자산의 5% 미만으로 하면 엄청난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동시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큰 타격이 없다. 그래서 전 재산을 대박을 노리는 데에 투자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한 5% 정도는 뭐 아니면 도인 걸리면 대박이 나는 데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돈을 모으는 것은 수입을 높인 다음에 저축을 해서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나중에는 투자를 통해서 돈을 불려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트 2. 그들은 어떻게 남들보다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을까. 우리가 보통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고 하면 순자산은 20억원 이상 연 지출의 25배 이상의 자산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계시거든요. 강의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가장 많았던 답변이 월수익 500만원과 순자산 20억원이었다. 우리가 논하는 금액은 경제적 자유이지 부는 아니다. 큰 부자라고 하기는 좀 모자른 돈이죠. 그렇다면 순자산 20억원이 있다면 어떻게 월 500만원 또는 연 6천만원을 쓸 수 있을까. 20억원을 가지고 6% 정도의 투자 수익을 내면 수익금은 1억 2천만원 정도이다. 그 중 6천만원을 소비하고 나머지 6천만원을 원금에 추가한다면 이 생활은 영원히 지속가능하다. 그런데 왜 1억 2천만원을 다 소비하지 않고 6천만원을 다시 원금에 추가하는 것일까.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순자산 20억원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을 다 써버리게 되면 순자산의 명목금액은 20억원으로 유지될 수 있겠지만 그 20억원의 실질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하락한다. 그래서 장기 인플레이션을 3%로 가정했을 경우에는 순자산 즉 투자원금도 최소한 3%는 같이 상승해야 하는 것이다. 자산 배분이란 상관성이 낮은 자산의 투자금을 나누어 투자하는 방식이다. 안정적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점이 자산 배분의 장점이다. 수많은 자산 배분 전략 중 영구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보겠다. 이 포트폴리오는 미국 주식 SPY라는 ETF에 투자, 미국 장기 국채 TLT라는 ETF에 투자, 미국 20년 국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금, GLD라는 ETF에 투자, 그리고 현금에 자산의 각각 25%를 투자하고 1년에 한번 비중을 다시 맞추는 아주 간단한 포트폴리오다. 최근 50년간 이렇게 투자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보자. 저 간단한 방법으로 투자했다면 연봉리 수익률이 약 8.7% 정도였다. 자산이 20억원이었다면 6% 정도의 수익률만 내면 되었는데 영구 포트폴리오의 수익은 이보다 높다. 8.7%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50년간 연봉리 수익률을 8.7%를 낸다면 원금이 74.3배 늘어났을 것이다. MDD라는 지표는 저 포트폴리오를 50년간 유지했을 경우 가장 손실이 높았던 구간을 의미한다. 1970년부터 2021년까지는 올쇼크, 블랙먼데이, IMF, 러시아파산, IT버글 붕괴, 미국발 금융위기, 유럽발 재정위기, 코로나19 등 악재가 매우 많았는데도 영구 포트폴리오는 최악의 순간에도 손실을 마이너스 12.7%로 제한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20억원이라는 순자산이 있다면 영구 포트폴리오를 이용해 투자했을 때 첫 해에 평균적으로 1억 7,400만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 중 연 6천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다시 원금에 더한다면 수익은 점점 더 늘어난다. 즉 월 500만원을 소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순자산 20억원이 있다면 무난한 자산배분으로만 투자해도 월 500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제 진짜로 파이어족들이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는지 보겠습니다. 가치투자계의 전설 1,300만원으로 50억원으로 불리다. 딥비 전업투자자 주식파이어 가치투자자 35세에 35억 아이아빠 35세에 35억을 모으자 그의 인생 목표는 딱 하나였다. 35세에 35억을 모으자 어렸을 때 집이 여유롭지 않아서 많은 돈을 벌고 싶었다. 그의 부는 거의 전부 주식 그것도 가치투자를 통해 축적되었다. 가치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차트투자도 해보고 시스템 트레이딩도 시도해봤는데 실패했다고 한다. 다행히 이후 가치투자라는 잘 맞는 방법을 찾았다. 주식투자는 대학교 1학년 때 300만원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나중에 천만원을 추가로 입금했다. 그 후에는 단 한 번도 투자금액을 추가로 입금한 적이 없었는데 그 1300만원이 50억원 이상으로 불어난 것이다. 1년에 한두 번 거래로 50억원 이상의 불을 일구다. 그 후 그는 가치투자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보통 보유하면 3에서 7년 보유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거래를 했다. 종목 수는 5에서 10개 정도로 보통 절반은 미국 주식, 10%에서 20%는 한국 주식, 나머지는 기타 글로벌 주식에 투자했다. 대기업에도 투자하지만 보통은 중소기업, 한국으로는 시가총액 1조 이하, 미국의 경우 시가총액 10조 이하 주식에 투자해왔다. 자산이 10억원만 넘어가도 돈 걱정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 자산에는 7에서 8년 전에 도달했다. 자산이 10억원이었을 때는 그래도 불안감이 좀 있었다. 자산이 30에서 40억원 정도 되니 그 불안감은 사라졌고 현재 그의 자산은 50억원이 넘는다. 경제적 자유와 부자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돈 걱정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해도 되는 것이 경제적 자유입니다. 재산이 수조원인 재벌과는 다른 개념이죠. 운과 노력의 비중을 묻자 그는 운이 80%, 노력이 20% 정도인 것 같다고 대답했다. 사실 인생은 다 운입니다. 그러나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그 운이 따라오지 않으니 무엇인가 하는 사람 중에서 일부만 그 운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달성 전과 후, 주식 투자로만 연봉리 숙률 40%를 달성하다. 사회 초년생 때 지출은 남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지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투자, 주식에 100% 투자했습니다. 서울과 제주도에 있는 집 두 채는 투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연봉리 수익률 40% 정도로 18년 동안 벌었죠. 현재 주식 비중은 한국이 20%, 미국이 절반, 나머지 국가가 30% 정도 됩니다. 좋은 회사를 찾아서 투자했고 그 기업이 어떤 나라 기업인지는 상관없는데 투자하다 보니까 이런 비중이 되었습니다. 최근 열심히 공부하는 분야는 블록체인입니다. 일론 머스크나 잭도시 같은 세계적인 CEO들이 블록체인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고 저는 이해 못하는 무언가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기여도, 투자가 100%입니다. 월금으로 번 돈은 투자로 전환하지 않았고 지출을 줄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젊어서도 잘 살고 늙어서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축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 잘하는 법, 투자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투자를 일찍 시작했습니다. 복리의 혜택을 누리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찍 투자를 시작하면 처음에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고수위 반열에 올라서는 시기가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좋은 기업을 찾으면 남들보다 오래 버티고 잘 안 팝니다. 잘 알고 잘 될 만한 회사에 오래 투자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결국 같이 투자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못합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너무 많이 거래를 합니다. 훌륭한 기업을 너무 빨리 팔아버리는 거죠. 2000년대 초반부터 30대 초중반까지는 좋은 회사를 찾는 것이 취미이자 돈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거의 이것만 했습니다. 지금은 좋은 회사 찾는 건 그냥 취미생활이고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만 합니다. 그러나 제 수익률은 줄지 않았습니다. 같이 투자를 위해 하는 공부는 회발성 공부가 아닙니다. 차곡차곡 쌓이는 공부이고 남는 공부입니다.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이 다 도움이 되어서 매일 새로 공부하지 않아도 실력이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일찍 시작해서 오래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들 오래 투자를 못하거든요. 수익률이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그만두죠. 나만의 팁, 자기 일에 충실하라. 파이어에 성공하지 못하면 본업에서라도 성공해야죠. 회사에서는 회사일을 충실히, 퇴근 후에는 경제적 자유 달성에 필요한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직장인들에게 전하는 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사실 돈이 많아서 가장 좋은 건 시간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놀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파이어를 달성한 대다수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직장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파이어 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 달성도 물론 바람직하지만 차선책으로는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는 것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치투자로 성공하신 분의 내용을 봤고요. 이 책은 주식투자뿐만이 아니라 코인투자, 부동산투자, 창업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분들 여러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명을 인터뷰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에 계신 분들의 내용을 참고삼아서 투자에 응용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아서 주식투자에 관련된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직장인 맞벌이 부부, 14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다. 세프리, 전업투자자, 직장인 파이어, 미국 주식, 배당주, 부동산, 맞벌이. 부부가 은퇴 이야기를 꺼낸 시점은 순자산이 16억 원쯤 되는 시점으로 연 지출의 33배 정도였다. 현재 그들의 순자산은 약 20억 원 이상이다. 2008년 직장생활을 시작할 때 자산이 0이었으니 14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게 된 셈이다. 그는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서 기회비용을 계산해 본 뒤 바로 전세를 주고 월세로 나와서 설기 시작했다. 은퇴 후에는 이 집을 갭투자 형태로 보유하려고 했지만 포기했다. 은퇴를 하면 자산 기준으로 건강보험이 측정되는데 집이 있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아지고 최근 부동산 보유세금도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추가 비용을 고려한 후 그는 집이 은퇴 후에 가지고 갈 자산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매도했다. 추후 내 집이 필요한 시점에 다시 살 예정이라고 한다. 경제적 자유 달성 전과 후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투자를 하라. 수입 경제적 자유 달성 시 수입은 아내와 합쳐서 연 1억 6천만원 정도였습니다. 경제적 자유 달성 후에는 전세를 빼고 월세로 옮기면서 생긴 7억 5천만원 정도를 미국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배당금만 연 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배당이 증가할 것을 감안하면 5년 후에는 배당금이 약 5천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아마존, 구글 등 성장주에도 2,3억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지출 지금 아내와 저희 개인 용돈은 각각 80만원입니다. 투자 미국 배당주, 미국 성장주, 부동산 갭투자, 암호화폐에 투자했습니다. 현재 자산배분은 미국 배당주 40%, 미국 성장주 25%, 부동산 갭투자, 매도 예정 25%, 월세 보증금 5%, 암호화폐 5% 정도입니다. 13개 배당주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 중 11개는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여 월세와 시세 차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리치입니다. 이 리치들은 3%대의 배당수익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데이터센터, 물리센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망할 것으로 보는 형태의 리치에 많이 투자했습니다. 기여도 지출 50%, 수익 25%, 투자 25%입니다. 지출이 우선순위가 높은데요. 지출이 적었으니 저축이 늘었고 종잣돈을 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출이 크면 경제적 자유 달성은 어렵죠. 지출을 최소화한 상태로 행복한 삶을 찾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수입 늘리는 법 젊을 때는 전망 있는 회사에 나이가 들면 투자에 집중하라.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이 수익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특히 젊을 때는 일을 잘해서 임금 상승과 보너스를 누리는 것이 부업을 하면서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회사에 바치는 시간에 대한 효율이 떨어집니다. 요즘은 하후 상박으로 급여를 올리는 추세라 아래 직급의 급여를 많이 올리고 위 직급의 임금 상승은 더딘 거죠. 따라서 연차가 가면 투자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지출 줄이는 법 월급이 들어오면 저축부터 하라 지출을 줄이는 꿀팁이 있습니다. 너무 쉬운데 성공하는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바로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금액 있죠? 그걸로 한 달을 살아보세요.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수입의 일정 비율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월급의 몇 퍼센트를 저축할지는 엑셀로 미래 자산을 구해보고 정하세요. 그리고 이건 제 팁인데 저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까지 차도 사지 않았습니다.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이죠. 비싼 옷을 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소비는 3일 뒤면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나에게 가치 있는 소비만 골라서 해도 됩니다. 생각이 멋있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투자 잘하는 법. 백테스트를 많이 돌려서 검증하라. 투자 성공 케이스를 많이 습득해 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 좋아질 산업을 예측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기차, 우주산업, 유전자 치료, 데이터 센터 리치는 10년 이상 가져가도 좋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하다가 슬럼프에 빠졌던 적도 있습니다. 예전에 투자한 주식이 심하게 손실이 났던 적이 있죠. 이럴 때는 내가 투자한 자산의 성격을 공부하고 역사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러면 이런 손실은 언제든 있어 왔던 것이며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우상향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 힘든 마음을 이성적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만의 팁. 내가 미래에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보아라. 엑셀로 계산해 보는 미래가 중요합니다. 모을 수 있는 금액과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률 이렇게 두 가지만 있으면 미래에 대해 자산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투자금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등의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에게 전하는 말 근로소득을 보충할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라. 직장인의 미래는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업무가 힘들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동산 등의 자산 상승률과 임금의 상승률이 동일해야 살만한 세상입니다만 임금의 상승률이 더 낮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무언가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들지 않는다면 직장인의 삶은 상대적으로 계속 팍팍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직장을 다니면서 꼭 자신만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많았는데요. 그동안 제가 재테크 책이나 주식투자 책을 읽으면서 배웠던 것들을 이 분들이 다 실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투자를 하는 것 그다음에 저축을 할 때 신용카드 없애고 미리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떼고 저축을 먼저 하라는 것 등 여러 가지를 다 실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양서를 읽고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 자유가 삶의 존엄을 준다. 이충엽, 업라이즈 대표, 창업파이어, 연쇄창업가, 워커홀리, 올웨더 포트폴리오 경제적 자유 달성 전과 후 당장 돈이 없어도 재테크에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투자, 예전에는 가진 자산이 크지 않아서 재테크에 관심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자산 시장에 참여했다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장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로도 최근에는 자산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것 보통 가진 돈이 적으면 투자에 관심을 별로 안 갖게 되는데 최대한 빨리 투자를 하고 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기회를 잡기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수입 늘리는 법, 성장하는 산업을 선택하라. 당연한 얘기지만 고소득 직장에 다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안정성과 소득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웬만한 대기업에 들어가면 안정성과 고소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었죠. 요즘은 성장하는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의 괴리가 매우 커졌습니다. 산업 성장 자체가 그 산업 종사자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성장 산업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출을 줄이는 법, 좋은 빚을 만들어라. 행동 경제학에서는 빚을 만드는 것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무 빚이나 만들라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담보대출처럼 아주 좋은 빚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다 대출을 통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파트 3, 투자들이 공통점에서 찾은 파이어의 4단계 법칙. 여기서는 100억 원을 모으는 3단계 비법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꼭 들어보세요. 수치의 평균을 내보니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 비중은 수입 25%, 지출 25%, 투자 50%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런데 김동주 대표가 강조한 것과 같이 단계별로 중요한 부분이 다르다. 1. 돈이 별로 없는 사회생활 초기에는 지출을 줄여서 종잣돈을 모아야 한다. 2. 그 후에는 연봉을 늘리거나 부업을 통해 수익을 늘려야 한다. 3. 자산이 어느 정도 불어나면 투자로 인한 부위 증가가 지출과 수입을 압도한다. 강의를 할 때 나는 자산이 없는 사람의 재무 목표로 5년 안에 1억 원, 15년 안에 10억 원, 25년 안에 100억 원을 현실적으로 보고 권장한다. 이 3단계를 차례로 분석해보면 왜 단계별 핵심이 다를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다. 1단계 5년 안에 0원에서 1억 원까지 2단계는 투자는 큰 의미가 없고 수입 증진도 중요하지만 지출 통제가 더 중요한 시기다. 표를 보자. 5년 동안 투자를 하지 않고 1억 원을 모으려면 연 2천만 원, 월 167만 원을 저축해야 한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우리가 투자를 매우 잘해서 연봉리 수익률 20%를 낼 실력이 된다 하더라도 연 1,280만 원, 월 107만 원을 저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투자를 잘해도 5년 안에 1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저축해야 하는 금액은 의외로 6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초기 자본이 적어서 투자의 위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투자를 잘해도 월 100만 원, 투자를 못하면 월 16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5년 동안 1억 원을 모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수익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두 가지 방법도 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남들과 차별화를 두어 수익 극대화를 하기가 어렵고 그보다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목표에 접근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 그렇다고 투자 공부를 소홀히 하라는 것은 아니다. 2에서 3단계에서는 투자가 매우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출을 줄이면서 투자를 병행하되 아직 2단계에서는 투자를 통해 큰 돈을 벌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제가 보기에는 1단계를 넘어가시는 분이 정말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0억이나 100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정말 2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려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1억 원을 모으는 게 키포이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거의 정답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 번 읽어보시고 이대로 하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2단계 10년 만에 1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이 단계에서는 지출 통제, 수입 증진, 투자 수익 모두가 다 중요하다. 일단 투자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연 9천만 원을 모아야 10억 원에 도달할 수 있는데 연봉이 최소 2, 3억 원 때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연봉 2, 3억 원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따라서 10년 만에 10억 원을 모으는 현실적인 방법은 연봉이 수익률 10에서 15% 정도를 낼 수 있는 투자 기법을 찾고 월 225만 원, 월 350만 원을 저축하는 것이다. 지금 연봉이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라면 어떻게 매월 225만 원에서 35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을까? 연봉을 올리거나 부업을 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직장인이 노력을 하면 도달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연봉을 솔직히 몇 억씩 받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업을 통해서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만 벌 수만 있으면 그게 엄청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투자에.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투자 금액을 늘리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3단계 10년 만에 1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3단계 10년 만에 1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3단계에서는 투자 수익의 중요성이 지출 통제와 수입 증대의 중요성을 압도한다. 10억 원에 도달했다면 지출 금액과 투자 수익에 따라 경제적 자유에 이미 도달했거나 근접한 단계이다. 그러나 왠지 이 정도 자산이면 좀 불안하다. 나 10억 벌었으니 이제 더 이상 불을 출격하지 않고 적당히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많이 보지 못했다. 위포를 보면 10억 원에서 10년 만에 100억 원으로 가는 길은 투자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투자 수익률이 25%에 도달하지 못하면 100억 원은 하늘의 별 따기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10억 원에 도달하기 전부터 꾸준히 투자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다. dp나 삼성동 라이언처럼 높은 수익률을 오랜 시간 동안 벌어들인 사람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10년 만에 10억 원을 100억 원으로 불리기는 어려운 길이 맞다. 이 관문을 통과하려면 무조건 투자를 잘해야 한다. 그러나 투자 소질이 적은 자들도 절망할 필요는 없다. 플랜 b가 있기 때문이다. 3단계 플랜 b. 20년 만에 1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10년 만이 어렵다면 조금 돌아가면 된다. 1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가는 기간을 20년으로 잡으면 일이 훨씬 더 쉬워진다. 물론 여기서도 수익률이 가장 중요는 하다. 20년 동안 꾸준히 연봉리 수익률 13%를 벌면 원금이 10배가 된다. 이게 바로 복리 마법이다. 그리고 이 정도 수익률은 평범한 사람도 가능하다. 10년 내 파이어는 대단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회사에서도 매년 개량화된 명확한 MBO, 매니지먼트 바이 어브젝티브, 목표관리가 주어져야 목표 달성을 위해 달려가기 쉽다. 파이어의 길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파이어의 길을 걸어오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음 두 가지 유형이다. 첫 번째는 나는 흑수저라서, 학력이 낮아서, 백이 없어서 안 될 거야. 나와 부호하는 이연이 없어라고 처음부터 포기하는 생각에 빠진 경우다. 의외로 언론과 정치권이 이 생각을 많이 부추킨다. 노력해봤자 우리는 불을 이룰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입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회사에서 남이 주는 MBO는 달성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인의 재무 MBO는 아예 세우지 않는 경우다. 불가사의가 아닐 수 없다. 일단 계획은 세웠지만 미래가 우리 계획대로 굴러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두뇌는 참 신기한 존재이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정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의 대부분을 적당히 걸러내게 설계되어 있는데 강력한 목표와 계획이 생기면 관련 정보, 노하우, 스킬을 아주 빨리 습득한다. 그래서 치비가 부자가 되는 계획을 세워라.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늘과 땅채이다 라고 외친 것 같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지출을 줄이는 노하우, 수입을 늘리는 노하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책을 구해서 살펴보시고요. 저는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자는 투자로 완성된다. 투자 마인드, 투자를 안 하는 선택지는 없다. 이 책에 나온 젊은 부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 창업이나 사업을 통해서 직장을 다니다가 사워놓은 부동산이 올라서 주식이나 코인드로 카지노에서 포커를 쳐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확실한 공통점이 있었다. 투자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었다. 그냥 연봉을 아끼고 아껴서 20억 원을 모은 사례는 단 하나도 없었고 모은 돈을 현금으로 들고 있다가 은행에 예금만 한 부자도 없었다. 모두 어딘가에 투자를 했다. 투자 대상은 다채로웠다. 부동산도 아파트, 주택, 상가 등 여러 종류가 있었고 해외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도 있었다. 주식도 대상과 방법이 다양했고 비상장 기업에 투자해서 돈을 번 사례도 있었다. 채권, 금, 은에 투자한 젊은 부자도 있었고 코인이나 대중적으로 덜 알려진 디파이에 투자한 부자들도 있었다. 두 가지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겠다. 첫째는 앞으로도 연봉 상승률이 자산의 상승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본 젊은 부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이다. 우리는 아무리 길어야 기껏 30년에서 40년밖에 일을 하지 못하는데 100세까지 살아야 할 경우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한 후에도 3에서 3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도 자영업 등을 통해 당분간은 노동을 계속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체력이 받쳐주지 않고 경쟁에서 도태되어 그만둘 수기가 올 것이다. 그런데 인구 구조상 국가가 국민연금 등을 통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노동을 할 수 있는 시기에 종잣돈을 모으고 투자를 해서 자산을 축적한 후 그 자산을 투자해서 먹고 사는 전업투자자가 될 운명에 처해 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투자를 통한 각자 도생이 21세기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다. 파이어 부자들은 이를 깨닫고 투자를 빨리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복리의 수익을 올려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70세 지나서 자녀들 좋은 일 시킬 거다 그렇게 댓글 다신 분도 있는데 이제는 100세 시대가 있고 아무리 늦기 시작해도 10년 20년이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게 있기 때문에 결코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가 무엇에 투자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명확한 답은 없다. 이 책만 봐도 파이어 부자들이 투자 방법은 완전히 달랐다. 부동산만 봐도 정석적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사서 부자가 된 사례 월세가 나오는 상가나 오피스텔을 보유하는 사례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한 사례도 있고 나처럼 아예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또는 부동산은 거주용으로 보유하고 있되 주식 코인 등으로 부자가 된 경우도 있다. 사실 부동산은 투자고 주식 코인은 투기다 등의 편견을 가진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편협한 말이다. 어떤 투자든 고수위 경제에 오르면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어디에 투자하느냐 보다는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 큰 노력 없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최근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 그들이 엄청난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부동산 시장에 참여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소로 작용했다. 부동산을 살 정도의 자금이 없다면 자산배분 전략 등 쉽게 시장에 참여가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나서진도 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강조했으며 이게 경제적 자유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월급만으로 모아서 큰 부자가 되는 시기는 지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월급으로 돈을 모아서 그거를 자산 시장에 묻어둬야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젊고 모은 돈이나 버는 돈이 적으면 투자에 관심을 덜 갖고 연루를 즐기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투자 계획 세우기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이 최대한 빨리 자산 시장에 참여해서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연봉리 수익률 8에서 14% 정도만 내도 대부분의 직장인은 파이어를 바라볼 수 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복리 수익이잖아요. 여기서도 복리 수익을 강조합니다. 결국 부자가 되는 핵심은 복리 수익입니다. 부자들은 얼리어답터이자 틈새시장 헌터 전반적으로 얼리어답터 성향을 취한 적극적인 젊은 부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소문난 잔치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땅에서 수익이 마련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산의 총자산의 1% 정도만 투자를 해서 대박나는 찬스를 찾으라고 합니다. 새로운 기술 자산이 나오면 공부하고 테스트하는 편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제는 부자는 투자로 완성된다. 주식과 코인. 전 주식만 보겠습니다. 주식은 폐가 망신의 지름길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 책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부자들은 성공적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 같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번 DP가 있는 반면 기술적 투자 기법을 활용해 성공한 삼성동 라이언 같은 사례도 있다. 주로 퀀트 투자를 하는 나와 원팀장 같은 부류도 있으며 자산 배분의 일환으로 주식의 일부 자금을 배분하는 김동주 대표 같은 사람도 있고 미국 배당주를 선호하는 세프리, 파이어만 같은 투자자도 있다. 또한 나름대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개별 기업이나 산업에 베팅하는 부자들도 있었고 상장 주식과 비장상 주식을 가리지 않고 투자하는 파이어 부자들도 있다. 이를 통해 주식 투자는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제부터 주식 투자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자. 그래서 결국 주식 투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특별한 자신만의 기술이 없으면 ETF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자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 투자를 할 때 개별 종목인가 ETF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모든 기업을 사서 투자하면 그 안에 괜찮은 기업도 있고 그다지 좋지 않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적을 것 같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장 수익을 초과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을 매수할 때는 무언가 뚜렷한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장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개별 종목 투자할 때는 자산의 10% 이상을 하나의 개별 종목에 몰빵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족에 도달한 다음에는 퇴사를 한 후 현금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배당주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배당주는 보통 분기마다 배당을 주기 때문에 잘 섞으면 월마다 배당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 자산을 한국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미국 자산에 투자를 해서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고요. 가치 투자의 원칙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DP는 가치 투자를 통해 1,300만 원을 50억 원 이상으로 불린 전설적인 투자자이다. DP 외에도 신진호, 최준철, 이채원, 박성진, 남산주성, 김철광 등 장기적으로 가치 투자로 돈을 번 투자자들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주식 투자로 꾸준히 성공한 분들은 가치 투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 가장 좋은 방법도 가치 투자인 것 같습니다. 가치 투자 원칙 1은 직원처럼 잘 아는 기업에만 투자한다. DP는 10년 넘게 좋은 기업을 찾는 것이 취미이자 돈벌이었다. 잘 아는 기업에만 투자하기 때문이다. 관련 산업, 경영진, 비즈니스 모델, 재무제표, 신상품 분석 정도로 끝나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부분, 현직자만 알 수 있는 정보까지 모두 파고들어서 정말 스토커 수준으로 기업에 관련한 모든 것을 분석한다. 그는 그 회사 직원처럼 회사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DP는 주로 IT나 소비재 산업에만 투자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아는 분야만 하는 겁니다. 2, 집중 투자한다. 아무래도 많은 기업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적은 수입 기업을 깊게 파고들어서 투자할 종목을 확보하고 집중 투자를 하게 된다. DP는 5에서 10개 종목에 투자하고 보통 절반은 미국 주식, 10에서 20%는 한국 주식, 나머지는 다른 나라 주식에 투자한다고 한다. 보통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 많이 하시더라고요. 3, 오래 보유하고 잘 안 판다. DP는 기업을 매수한 후 주가가 3에서 50% 떨어진 경우는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그때 잘 버텨야 한다. 주가가 다시 올라갈 때도 여전히 훌륭한 기업이라고 판단되면 팔지 않고 버틴다. DP는 다른 사람들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너무 많이 거래하고 훌륭한 기업을 빨리 판다고 한탄한다. 그는 주식 보유 기간은 최소 3에서 5년이고 그 이상 보유한 경우도 있다. 4, 경고. 워렌 버펜시나 DP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정말 잘한다. 그 기업 임원 수준으로 기업을 잘 아는 경우에는 집중 투자, 장기 투자를 해도 좋다. 그런데 기업을 매우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 정도만 아는 집중 투자, 장기 투자는 골로 가능 지름길이다. 가치 투자의 길에 접어들기 전 진짜 내가 이 기업에 대해 도사 수준에 도달했는가를 점검하자. 그래서 저자는 몰빵하는 게 위험하다고 분산 투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기술적 분석 투자, 컨트 투자 이렇게 이런 것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석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란, 주식이 어떻게 투자를 하란 말인가. 그래서 주식 투자 방법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식 투자에 맞는 성향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ETF 자산 배분은 투자에 큰 관심이 없고 투자로 인해 시간을 많이 뺏기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적합하다고 하고요. 미국 배당주는 이미 파이어족에 도달했거나 조만간 도달해서 노동 수익이 없거나 적어질 사람에게 생활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좋고요. 상가치 투자자는 투자할 기업을 깊게 분석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경영진, 비즈니스 모델, 경쟁사, 사회 트렌드까지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작업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에게 그리고 장기 투자라는 기다리긴 여정을 인내심 있게 버틸 수 있는 사람에게 추천한다. 4. 기술적 투자. 이것은 잦은 거래를 즐긴다면 기술적 투자를 하는 편이 좋다. 하지만 솔직히 기술적 투자는 수수료로 다 나가서 정말 고수가 아닌 한 성공하기 힘든 방법입니다. 퀀트 투자. 투자를 직접 해보면 왠지 계속 뭔가 안 되고 수렁에 빠지는 느낌이 들 수 있다. 그래서 기계적인 시스템에 입각한 투자를 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매매를 솔직히 자동으로 해주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자동으로 안 하면 사람의 감정이 개입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손절매나 입절을 잘 못하게 되거든요. 하여튼간 퀀트 투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이어에 도달한 방법은 달라도 그들의 사고 방식은 비슷하다. 이제 파이어 부자들이 어떻게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극대화하고 종잣돈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지 살펴봤다. 젊은 나이에 상당한 부를 쌓았다는 것은 뭔가 남다른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얻어갈 수 있는 교훈이 많다. 특히 가장 인상 깊었던 몇 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한다. 이 책의 주인공들이 가장 많이 강조한 핵심은 너 자신을 알라였다. 누구에게나 맞는 파이어 필승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각 개인에게 맞는 성공 방식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것이 모든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였다. 이것이 직장생활, 지출, 투자 등 파이어가 되는 모든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일단 나 자신을 알아야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만들 수 있다. 여러 부자들은 우선순위가 없으면 급한 순서대로 결정을 내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결정에 휘둘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자신만이 상대적으로 잘 아는, 자신이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를 빨리 찾으라고 강조했다. 30대에 100억대 부자가 되는 지름길은 창업을 해서 엑시트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본인의 상황, 재능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창업에 뛰어드는 것은 좋지 않다. 본인 많은 길, 본인에게 조금 더 맞는 길이 존재한다. 초창기에는 지출을 통제하는 기술이 중요한데 이것도 나에게 중요한 지출이 무엇인지 알아야 지출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본인의 소비 패턴을 깊게 분석해서 무엇에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한지 성찰이 필요하다. 지출이 허영심이나 체면을 위한 지출인지, 진짜 필요한 지출인지 고민해보라. 투자의 경우 바로 앞에서 말했듯 매우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 그러니 결국 본인과 결이 맞는 투자를 해야 대성할 수 있다. 일단 돈 되는 건 다 해보고 나에게 맞는 시장 또는 전략에 집중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다. 파이어의 길을 걷다 보면 이 길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필연정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나가려면 자신의 길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출을 강요하는 압박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때는 뻔뻔해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용기도 나를 잘 알고 내가 이 길을 걸어야 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나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본인의 강점, 약점과 성향을 잘 모르면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 본인의 길을 걷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천하는 길을 가서 부자가 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 생각을 하면 늘 안타깝다.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투자 경험 중 불변의 진리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다. 잘 안되는 투자는 빨리 손절하고 잘되는 투자는 팔지 말고 끝까지 가져가서 큰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내용은 인생 전반적으로 유효하다.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투자를 할 때 나름대로의 노력을 할 수 있으나 무엇이 대박이 되고 어떤 기회가 불발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되 잘되면 계속하고 안되면 빨리 접으라는 조언을 한 고수들이 매우 많았다. 투자든 인생이든 오르는 놈이 계속 오르고 내리는 놈은 계속 내린다. 오르는 놈은 시간, 돈, 에너지를 투자하고 수익은 길게 내리는 놈은 지금 당장 팔라. 손실은 짧게 손실은 제한되고 수익은 열려있는 투자처를 찾으라. 이렇게 이 책 내용은 다 살펴봤고요. 아주 극소수를 살펴봤는데 시간이 또 어마어마하게 걸리네요. 20명 중에서 딱 3명 보고 앞뒤 내용 봤는데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 깊은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는 자본주의 체계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린이에게 바둑기사가 되라고 하면서 바둑룰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여기에 너무나 동감하거든요. 우리가 대학을 나와도 경제에 관한 관념이 안 잡혀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꼭 경제공부, 돈공부를 시간을 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 일단은 읽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의 파이어 인터뷰 변화 부자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 왼쪽이 전, 오른쪽이 후입니다. 개천에서 욕나는 시대는 지났다.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니 안될 것이다. 아직 한국에 자수성가 부자가 아주 많다. 내 주변에 없었던 것 뿐이다. 자수성가를 하려면 사업이 대박나거나 리스크 높은 투자를 해야 한다. 덜 쓰고 더 벌고 남은 돈 잘 투자하면 어느 상황에서든 불을 쌓을 수 있다. 처음엔 지출관리, 그 후 수입증대, 나중에 투자를 잘하면 가능하다. 한 방이 없으면 부자가 되기 힘들 것이다. 부자는 한 방이 아니라 천천히 되어가는 것이다. 부자가 된 후에도 꾸준히 시장을 보며 투자하고 더 벌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야 한다. 부자들은 나와 다른 세계 사람인 것 같다. 주변의 부자라고는 없는 것 같다. 생각보다 평범한 부자들도 많다. 다만 그들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니 참고해야 한다. 지금 주위에 부자가 없더라도 상대의 발전을 진솔하게 칭찬해주는 사람들과 친해지자 먼저 도움을 요청하고 관계를 맺으면 된다. 막연하지만 언젠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은 있다. 부자가 될 계획을 세우고 내 강점에 집중해서 능력을 길러야 한다.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놀 것이다. 수능 치고 대학 들어간다고 끝이 아니듯이 파이어를 달성한 이유도 그려봐야 한다. 목표의식이 없으면 쉽게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 부자가 되는 건 종작점이 아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커리어에 대한 생각입니다. 월급쟁이는 부자가 될 수 없으니 전문직을 해야 한다. 이게 어시스턴트의 파이어 인터뷰 전의 생각이고요. 다음에 읽는 게 인터뷰 후의 변화입니다. 회사원으로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경우가 많다. 전문직이라도 수입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돈은 많이 벌지만 시간거지가 된 경우도 많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 60점 정도의 스킬 여러 개만 있어도 인정받을 수 있다. 출세를 하고 연봉을 울리는 하이라이프로 부자가 될 수도 있으나 재택과 보호배에 집중하는 로라이프로도 경제적 자유에 도달 가능하다. 열심히 일해도 매달 받는 월급은 직골이 많하다. 종잿돈을 만들 수 있는 초기의 노동수익은 매우 중요하다. 입사 시에는 회사의 성장성을 꼭 확인하자. 사업가는 폼나게 돈 버는 것 같다. 사업가의 스트레스는 상상 초월이다. 보이는 것과 다르다. 성장하는 산업에서는 늘 사고가 터진다. 지출에 관한 생각입니다. 부자들은 돈이 많아서 흥청망청 쓴다. 부자들 대부분은 생각보다 검사하고 오히려 물혹이 덜하다. 나름대로 돈 관리를 잘하는 편이다. 스스로 내가 어디에 돈 쓰는지 안다. 막상 실제로 가계부를 적어보니 세는 돈이 꽤 많았다. 투자에 대한 생각입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적당히 누리고 살 수 있다. 그런 시대는 부모님 시대에 끝났다. 이제는 금융 지식 없으면 벼락거지 된다. 투자는 위험하다. 투자를 하지 않고 돈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이 훨씬 위험하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을 따라 안전하게 투자해야 한다. 부자가 아닌 사람이 돈 관련 조언은 듣지 마라. 열심히 공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투자해야 한다. 돈 버는 방법은 각양각색이다. 돈 버는 건 머리 아프다. 수학적 사고가 필요해 보인다. 용어가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질 뿐이다. 수학실력과 별개로 투자 잘하는 사람이 많고 자기에게 맞는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은 재미있게 투자한다. 이렇게 어시스턴트의 생각 변화까지 살펴봤습니다. 솔직히 어시스턴트의 예전 생각이 자기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이거든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그리고 노력을 하면 충분히 10년에서 20년 내에는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크게 부자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출판사에서 증정해 주신 책인데 참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이럴 때 유튜브를 한 게 참 보람됩니다. 좋은 책을 출판사에서 제공을 해주니까 너무나 좋죠. 저는 책 읽는 게 취미였는데 취미 생활을 하면서 유튜브까지 같이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랑 영상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